자 이번 달달한 보이스 진정한 순수 청견이 등장합니다 쉐인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주얼과 가창력을 겸비해 우리 기운등이 쉐인 안녕하세요 쉐인입니다 아 귀여워요 다음은요 네 다음은 우리 그럼 우리 쉐인은요 네 네 제 영어 이름 쉐인 오록입니다 쉐인 오록기 뭐라고요? 오록기 쉐인 우럭? 워럭기 워럭기 월...워럭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워럭 쉐인 워럭? 쉐인 오럭 오럭! 오케이 뭐라고요? 오럭! 다시 한번 쉐인 오럭! 혹시 한국 이름 있어요? 정말 없어요 왜냐면 만들고 싶죠? 음 사실은 많은 신 쉐인 너무 좋아요 신 쉐인! 신 쉐인! 신 쉐인! 어떻게 할까요? 그죠? 네네 사실은 요즘에 좋아하는 팝송 있어요 아 좋아하는 팝송? 어떤 곡이에요? 네 요즘에 레이첼 야마가타에 You Won't Let Me 많이 듣고 있어요 그 노래 살짝 불러주실 수 있어요? 네 원 투 쓰리 포 If you don't let me I could show you how to love 네 아우 너무 좋네요 달달하다 신영씨 네 어떤 내용이에요? 굉장히 사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아 그래요? 네 쉐인 너무 착해요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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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떨까 이런 나를 보면서 부착 이만 하는 나를 보면서 또 한숨 마시고 또 호기 돌리고 날량한 마음은 표현이 안 돼 자꾸만 눈초를 나게 되고 화기는 했는지 궁금하고 또 한숨 안 싫어 또 괴로워하고 이런 내 맘 부끄럽지 않아 난 이렇게 널 망할 수만 있다면 간이든 속이든 모든 걸 다 빼줄 거야 난 너를 본다 또 너를 본다 내 맘을 줄은 사람 바람을 널 너를 본다 또 너를 본다 내 맘을 줄은 사람 내 이름 불렀어 안 불렀어 그래서 내 귀에 손이 목소리가 들리는데 또 네 생각 속에 또 하루를 사내 네 생각 안 한다 다짐해도 다짐해 근데 안돼 자꾸만 네 연락을 기다리고 아무리 해도 손에 들어오진 않고 또 한숨 안 쉬고 또 괴로워하고 이런 내가 끊었지 않아 난 이렇게 널 만날 수만 있다면 간이든 속이든 모든 걸 다 빼줄 거야 난 너를 본다 또 너를 본다 내 맘을 줄은 사람 바람을 널 난 너를 본다 또 너를 본다 내 맘을 줄은 사람 혼자나 헤어없도 봐도 너는 내 사랑인걸 널 볼 수 없으면 난 모든 걸 다 빼줄 거야 난 너를 본다 또 너를 본다 내 맘을 주는 사랑 내 맘을 주는 사랑 바로 너 귀여운 넌 내比較 수현아 오늘 와주신 손님들에게 한번 여쭤보죠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팬분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팬들을 먼저 챙기는 우리 체인씨였구요 그럼 우리 큰형님들 오션형님들 한번 여쭤봐야죠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번주 과연 챔피언성은 누가 될지 일단 후보 TOP 9부터 확인하시죠 자 과연 오늘 챔피언성 누가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쳐주고 계신데 과연 누가 될지 자 봉투 받아보겠습니다 봉투 한번 받아볼까요 쉐인스텝으로 쉐인스텝으로 좋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분일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TOP 9 중에 정말 많은 가수분들 중에 과연 누가 댄팅을 할지 아잇 안 보여줘 안 보여줘요 예 안 보여줍니다 안 보여줘요 신톡씨한테 한번 귀띔해 드릴까요? 예 예 취했습니다 자 과연 네 그 분이 맞을지 네 하하하하 자 4월 둘째 주 챔피언성은 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너무 긴장된 빨리 얘기해 주세요 저는 사실 요런걸 즐기고 싶었어요 예전에 예 성범수씨가 굉장히 긴장감 있게 하셨어요 과연 누가 1위가 될까요 여러분? 왜 얘기를 안해줘요? 쉐인 누군데요? 유스트 존박 자 그리고 자 발표할까요? 자 발표할까요? 좋습니다 자 4월 둘째 주 쇼챔피언 챔피언 속의 주인공은 바로 바로 시앤블루 시앤블루입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말이죠 사실 우리 시앤블루가 제가 이렇게 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시앤블루가 1위의 영광을 같이 함께 나누고 싶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너무 바쁘잖아요 시앤블루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대신 이 트로피는 꼭 전달해 드릴 거고요 네 그렇다면 소감은 누가 해주나요? 소감은 원래는 시앤블루 매니저가 오셨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뭐 다음 주나 시간 될 때 우리 시앤블루의 소감도 함께 들어보는 걸로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영상으로 따로 준비해서 네 다음 주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시앤블루의 앵콜 영상은 아까 영상으로 나가나요? 아 예 아까 전에 저희가 공연 영상으로 일단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고요 우리 시앤블루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자 화요일 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자 진정 즐기추어라 셔 챔피언 다음 주에 만나요 만나요 헌